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 1 학생들께 통합사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우리 통합사회 학습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사회, 과연 중요한 과목일까요? 우리가 그냥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들어는 봤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어떤 과목인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고등학교 공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차원이 다르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는 솔직히 공부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짝 공부해가지고 벼락치기 쫙 하면 성적이 딱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죠? 그리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내가 조금만 복습하고 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만 고등학교 공부는 여러분 선배들한테 들어봐서 알겠지만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는 차원을 뛰어넘는 굉장히 어렵고 깊은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방법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즉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때가 여러분께 주어진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이 겨울방학 진짜 잘 보내야지.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국어, 영어, 수학부터 해가지고 싹 다 정리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나는 팍 치고 올라가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생각하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추후에 제가 따로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은 통합사회랑 관련된 거니까 이 겨울방학 동안에 그럼 여러분들은 통합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 볼게요. 자, 그렇다면 통합사회가 과연 어떤 과목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인가? 아, 사회탐구 과목인데 그냥 통합적으로 보는 건가? 맞습니다. 맞아요. 다 맛보기를 보는 겁니다. 이게 2015 개정교육 과정으로 처음 이제 시행이 됐고요.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적용됐던 건 2018년부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과목인데 자, 이 통합사회가 구성되는 것부터 볼게요. 과연 중요한 과목일까요? 음, 보통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차피 문과가 아니고 이과고요.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걸요? 이과인데 통합사회는 내신에서 중요하지 않죠. 나는 어차피 이과계열인데 그럴까? 아니요. 공통과목입니다. 계열 선택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전부 다 통합이라고 써있잖아요. 문의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이라서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 자연계열 선택자라고 해서 대학 갈 때 이걸 반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통과목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대학 가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통합사회라는 과목 안에 윤리군, 일반사회군, 지리군, 역사군 각각의 과목이 있고요.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 같은 경우는 그걸 각각 이제 과목별로 따로 나눠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통합사회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뭐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수가 보통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3, 4 단위로 구성이 돼요. 이 단위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위수라는 말 자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입니다. 그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7교시까지 있는 시간, 고등학교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시간표에서, 일주일 시간표에서 몇 개 있는지 골라보세요. 한국사가 몇 단위지, 이게 통합사회가 몇 개가 들어가 있지, 몇 시간 들어가 있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이게 단위수입니다. 근데 그 단위수가, 구경수가 보통 4단위예요. 물론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달라서 수학을 5단위로 넣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는 그렇게도 했었습니다만 4단위가 보통 기본입니다. 구경수랑 똑같은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단위수가 높은 만큼 내신 성적 산출에 무게감이 훨씬 더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여러분이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때도 단위수가 중요해요. 그러니 단위수가 3, 4단위로 꽤나 높은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구경수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또한 상위권 대학 기준, 이거는 대학마다 입학 전형이라고 하죠. 입시 요강이 다 달라요.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셔가지고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보셔야 되는데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보통 계열 관계없이 1학년 내신을 공통으로 반영합니다. 물론 1학년과 2학년 내신을 60% 반영할지 그리고 3학년을 40% 반영할지 아니면 몇 프로씩 반영할지는 학교마다 달라요. 단, 1학년 내신을 공통으로 반영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러니 1학년 때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통합사회 무시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통합사회 어차피 난 자연계열이니까. 이과니까. 버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선생님, 어차피 사회 과목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 사회 과목을 공부해보니까 바짝 벼락치기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밤새니까 되던데요? 여러분 나이대는 밤새는 게 가능하더라고. 근데 정말 조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벼락치기 되던데요? 음, 어렵습니다. 일단 암기 과목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해요. 왜? 공부의 기본은 암기니까. 아이들이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역사 과목 너무 어려워요.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공부하는 영어 단어 암기 양보다 훨씬 적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 맨날 들고 외우잖아요. 아니, 역사 공부 그렇게 해봐. 100점이야.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통합사회에 나오는 기본 개념은 암기가 기본입니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 안 해요? 외우잖아. 그렇잖아. 국어, 영어, 수학도 기본은 암기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는 선입견 자체는 일단 버리시고요. 벼락치기 하면 된다? 음, 벼락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암기는 기본이고 사회 과목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 상황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옳은 것을 골라야 되고 어떤 사상가의 이론을 적용시켜서 내가 그거를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즉,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암기, 암기, 암기해서 찍어낸다? 아닙니다. 그런 과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서 내가 벼락치기 해야지 생각보다 벼락치기 한다고 밀어놨다가 생각보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잘 해두셔야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통합사회는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통합사회라는 과목 구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사회탐구에 나오는 4가지 과목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는 맛보기예요. 윤리 과목에서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되라. 한번 맛볼래? 어때? 자, 일반사회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한번 맛봐봐. 어때? 지리는 이런 거야? 한번 맛봐봐. 역사는 어때? 맛봐봐. 달콤하지. 그러니까 역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역사니까. 자, 4개 과목군에 나오는 주요 개념과 내용들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통합사회예요. 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러니 문과를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 인문계열을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통합사회에서 각 과목군별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선택과목들을 고르시면 돼요. 물론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있고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좀 줄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내신 강좌도 찍고 있거든요. 한국사 내신 강좌에서도 늘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이 기준이에요. 저는 보조자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누가 내? 학교 선생님이 낼 거야. 학교 선생님이 A라고 이야기했는데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A-1이라고 얘기했어. A가 맞습니다. 왜?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이해되죠? 학교 선생님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전공하신 과목에 대한 심화문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통합사회는. 왜냐하면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통합사회에 문제를 대요.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중에서 저는 역사교육과니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생님이 역사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어렵게 낸다는 거야. 보통은 윤리나 지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기가 좋기 때문에 아니, 일반사회가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윤리, 지리. 제가 있었던 학교 기준에 지리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가르치시면서 지리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일반사회 선생님께서 통합사회 가르치시면서 일반사회를 어렵게 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법과 정치 하셨던 분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전공하셨는지도 사전에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해당 전공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인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죠? 다음. 자, 학교 교과서 및 자료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교과서를 우리가 되게 등한시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좀 많이 봤을걸?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교과서 말고 참고서나 다른 거, 학원 강좌 듣지 뭐. 늘 얘기하지만 학원은 보조자료야. 교과서가 기준입니다.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시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프린트나 자료를 주시잖아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은 학교에서 나와요. 학교. 제가 학교 교사 경력 7년 있죠. 학교에서 교사 생활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주구장창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다? 왜 학원과? 학교 수업으로 충분하잖아. 제가 그랬는데 학원에 왔죠. 저도 제가 학원에 올 줄 몰랐거든요. 진짜로 제가 학원에 올 줄 몰랐는데 그 정도로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감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엄청나십니다. 그러니 학교를 기준으로 보세요. 학교와 기준이야. 다음. 이거는 앞에서 봤었던 벼락치기랑 좀 반대되는 얘기죠. 벼락치기가 힘든 과목입니다. 평소에 보세요. 꾸준히 보시고요. 친숙해져야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친숙해지기. 무슨 얘기야? 일주일에 4단이라며. 일주일에 4번 수업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 복습하면 돼요. 일주일에 4번 수업 듣고 일주일에 4번 이상 복습하면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거랑 똑같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시간이 있었던 그날은 통합세를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복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누적된 효과로 나중에 분명히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작은 실천이거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들은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실천은 누구나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고 싶다. 내가 고등학교 가서는 뭔가 성적 향상을 이뤄내고 싶다.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고등학교 가서 뭔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여러분의 결과를 바꿔놓을 겁니다. 평소에 꾸준히 친숙하게 보셔야 돼요. 통합사회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풀이를 위한 문제집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 중요한 건 그 개념들을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뭔가 나열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이해를 하면서. 근데 그걸 문제에 적용시켰을 때 이걸 내가 파악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걸 잘 풀어내는지는 조금 별개예요. 예를 들어 줄까? 자, 여러분이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 박사님들이 계세요. 경제 공부하시고 막 석사 박사하시고 경제적으로 막 엄청난 공부를 막 대가리 이루셨던 분들 부자야?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고 경제학자들이 정말로 그 경제 이론을 적용시켰을 때 주식이 이러이러하되 부동산이 이러이러하되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세계 갑부가 됐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무슨 얘기야? 알고 있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개념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다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보시는 게 좋고요. 가장 추천하는 바는 여러분 해당 학교의 교과서에서 나온 그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보통 내요. 어떤 특정 출판사가 교과서를 내면 그 교과서에 맞는 문제집을 다 출판합니다. 대체로. 그러면 해당 문제집을 풀어보세요. 왜? 시험 문제 교과서 기준으로 내죠.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나 교과서에 나오는 이미지나 이런 걸 활용할 거 아니야.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해당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셨죠? 그래서 문제 꼭 풀어보세요. 반드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이게 방학 동안에 우리가 제가 중3 교육 겨울방학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도 중3 학생들일 거예요. 그죠? 그럼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을 앞둔 여러분인데 욕심이 과합니다. 의욕이 넘쳐요. 야이씨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내가 사과탐 다 해야지. 너무너무 좋아요. 의욕 넘치는 거 좋은데 이 겨울방학 동안에 통합사회를 전반적으로 훑어봐야지 비춥니다. 왜요? 까먹어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훑어봐야지 하는 거는 그거는 통합사회 가면 그냥 좀 안 어울리고요. 딱 범위를 정해놔서 1학기 시험 범위를 내가 끝내놔야겠다 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한 번 보잖아? 그럼 여러분이 1학기 중간공사 보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좀 이따 강좌 설명하겠지만 내신 직전 대비 특강이 나와요. 그럼 방학 때 한 번 봤던 내용을 내신 직전 대비 특강으로 압축해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한 번 내가 집중해서 공부한 거를 다시 한 번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팔짱 끼고 전반적으로 훑어봐야지 랑은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체 범위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1학기 중간고 1학기 시험 범위, 중간기말 근데 중간기말까지가 너무 많다. 다른 과목하기 너무 바쁘다. 그러면 중간까지만이라도 일단 보세요. 하셨죠?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쫙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중에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상대평가라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등수를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여기를 찍었다. 요 성적이 고3 졸업할 때까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을 여기 밑에 찍었다. 이거 치고 올라가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한 번 방점이 찍힌 순간 모두에게 성적은 공개가 되고요. 서로서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 왜? 대학 가야 되니까. 성적을 잘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하니 겨울방학 때는 1학기 시험 범위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학교마다 2주에서 3주밖에 안 돼. 방과 후 수업 나오라고 하면 진짜 시간이 없거든. 짧게 2학기 중간공고사라도 보셔야 돼요. 방학 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해놓으셔야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첨언하자면 왜 방학을 활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선배한테 들어봤겠지만 현역 친구들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7교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끝났어. 바로 석식을 먹고 바로 자습하고 집에 갈 것 같잖아. 생각보다 해야 되는 활동이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 안 할 거예요.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하는 학교 행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거기다가 반에서 뭔가 한자고 하는 무슨 반 대회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5월 달 되면 또 놀자판이죠. 그죠? 체육대회까지 있고 이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오용보용. 어 1학기 끝났네? 2학기야. 2학기 때 되면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공부하려고 했더니 추석이야. 아 추석 기간에 중간공사 끼어 있어. 이러면서 신발끈 신발끈 하면서 공부하고 하면 1년이 끝나요.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방학 때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 방학을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죠. 빠밤. 달콤한 완자 통합사회. 자 제가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기존에 올라가 있는 통합사회 강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리뉴얼합니다. 다시 재천화하면서 리뉴얼할 거예요. 지금 올라가 있는 거에다가 계속 이제 새 강좌를 올릴 건데 학교 수업과 괴리감이 없는 수업으로 조금 더 친화적으로 갑니다. 왜? 제가 학교에서 7년간 비교적 최근이죠. 2019년까지니까 비교적 최근까지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했고 제가 학교 수업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가장 전달력이 좋은 방법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실제 완자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고요. 완자 교재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학교 수업하듯이 판서하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고 완자 교재 함께 밑줄 치면서 확인하고 판서 보고 완자 교재 보고 판서 보고 완자 교재 보고 저랑 같이 수업하면은 이미 두 번은 공부하는 거네. 왜? 판서하면서 한번 봤죠. 그리고 완자 교재 보면서 두 번 봤죠. 그리고 거기 안에 나오는 문제 다 풀잖아요. 문제 풀면서 세 번째 봤네? 일단 저랑 수업하시면은 일단 세 번은 공부하는 거야. 리뉴얼 합니다. 자, 학교 내신 문제 출제 경험이 있죠. 제가 조금 이거는 자랑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악랄했던 그런 조금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내신 문제를 내다 보면은 등급을 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게 어딘지 알아. 근데 그걸 잘 안 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왜? 그런 문제를 냈을 때 아, 선생님 이런 거 내면 어떡해.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웅쌤 때리러 갈 사람.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 진짜로. 한국사 문제를 냈을 때 너무 어렵게 내서. 그게 왜냐면 중간고사를 나름대로 어렵게 냈는데 애들이 너무 잘 본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말고사 좀 어렵게 냈더니 애들이 웅쌤 때리러 갈 사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나 자주 출제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알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명드립니다. 얘들아, 이런 건 별표 치세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꼬아서나잖아. 여러분, 다 걸립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수업으로 가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완 공부하는 거 재미있게 해야죠. 그죠? 재미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리뉴얼되는 달콤한 완자 통합사회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 그럼 언제 개강하느냐. 지금은 이미 완강돼서 올라가 있는 거 말고 리뉴얼시키는 통합사회는 2023년 1월 중순부터 촬영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찍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기준 수능 강좌 오픈 준비 중이어서 여러분의 선배들 수능 강좌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3월달 여러분이 개학하기 전에 이미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끝날 거야.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학 동안에 1학기 중간고사 최소 중간고사까지는 보고 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거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정 맞춰서 같이 보세요. 같이. 선생님, 저는 이런 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통합사회 보셔도 돼요. 기존에 있는 거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방학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넬에 맞게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해서 이렇게 리뉴얼 일정을 올려드릴게요. 하셨죠? 자, 이걸로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빠밤. 자, 직전대비 특강인데 이거는 나중에 진짜 오픈할 때 OOT를 한번 찍을 건데 자, 내신시험 한 달 전쯤 약 한 달 전쯤에 오픈합니다. 즉,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4월 말에 보잖아요. 4월 말. 늦은 학교는 5월 초에 보는데 보통 4월 말에 봅니다. 그러면 3월 달 개강하고 제가 아까 3월 달까지 중간고사 이미 끝난 다음에 그리고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제 오픈하겠죠. 그리고 이 압축 특강 즉, 내신 직전대비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패비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3단원까지라고 하자. 4단원까지라고 하자. 그럼 거기서 쫙 압축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기존에 앞에 있었던 강의 같은 경우는 완자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하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시험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만 짧고 효율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강자가 직전대비 특강입니다. 한국사도 직전대비 특강이 있어요. 그 한국사 직전대비 특강은 이미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다는 거구나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세요. 한국사처럼 이렇게 직전대비 특강을 할 거고 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강의 노트가 들어가죠.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강의 노트를 업로드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PDF 파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나서 충분히 시험법이,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압축되어 있는 직전대비 특강 자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소에는 완자 내신 통합사회의 감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뭔가 벼락치기 아닌 벼락치기를 함께 하겠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올려드리는 강의 노트와 함께 해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플러스,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 보너스, 선생님 저 고등학교 가서는 진짜 저 달라질래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조금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실컷 놀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전 고등학교 가서 진짜 완전 변신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 가겠습니다. 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 꿈이 생겼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신 관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요? 자, 잘 보세요. 학년 간 점수의 격차가 크지 않아야 되고 과목 간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학년 간 과목 간 균형을 맞춰야 돼. 1학년 때는 완전 폭망했다가 3학년 때 잘 본다? 1학년 때 완전 잘 봤다가 3학년 때 망한다? 별로 좋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구경수는 진짜 못하는데 나머지가 너무 잘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어차피 그럴 거면 내신 등급 3점 때 보통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 제가 근무했던 경기도 성남시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 2점대에서 3점대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인서울대학을 꿈꿔요. 보통 그럽니다. 내가 내신이 한 3점 초반대야. 2점 후반대 3점 초반대니까 내가 그럼 인서울대학교 가야지. 근데 막상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등급과 대학에서 입시 요강으로 반영하는 내신 산출 내용을 보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왠지 인서울대학교 갈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여긴 가겠죠. 근데 막상 그 가고 싶은 대학의 입시 요강에 나오는 반영 비율을 적용해 보면은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편차가 너무 커서 그래요. 편차가 커서. 그러니까 꾸준한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하게. 꾸준한 우상향이 가장 좋아요. 그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년 간 과목 간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된다? 제가 평소부터 내신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통합사회는 이과 친구들한테 안 중요하다? 아니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1학년 때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아닙니다. 1학년 반영 비중이, 1, 2학년 반영 비중이 60%일 수도 있어요. 30, 30, 40일 수도 있고, 40, 40, 20일 수도 있어요. 1, 2, 3학년이.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 그러니 등한시 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자꾸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진짜 여러분이 잘 하고 싶다. 대학 가고 싶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중학교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랑 차원이 달라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압박도 어마어마합니다.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힘든 부분도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 긍정의 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긍정의 힘 누군데요? 저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찾아오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통합사회 학습 가이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성공적인 중3 겨울방학 보내시기를 제가 긍정의 힘 갖다면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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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